플레이어 스택의 거래 시작가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가격 전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잘해야죠. 유저분들의 픽이잖아요. 이제부터는. 무조건 올라가야죠. 기회니까. 이미 게임 플레이 다 시작하기 전에 짜놨어요. 아 바로 완벽하다. 특이한 선택을 했네. 왜 누군가는 떨어지겠지? 왜 그랬어요? 아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와 룰 재밌다. 아 진짜 너무 자리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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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빨리 빨리 빨리. 진흙탕 싸움이야 여기. 아 뺏겼다 뺏겼다. 급박했어요 또 뺏길까봐. 저 친구를 밟고 올라가야겠다. 이길 수 있겠어요? 사람을 갖고 놀아. 뭐야. 네? 진짜? 여기서 많은 게 걱정되는 거야. 저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투자자. 여러분들 코인 투자를 준비하세요. 저한테 투자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딱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한테 제가 뭘 하는 놈인지를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쭉쭉쭉쭉 올라갈 거니까 믿고 그냥 케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세요. 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꼭 구매해 주십시오. 무조건. 사줘 얘들아. 잠시 후 밤 12시부터 아티스타 게임의 주식 거래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힘으로 플레이어의 주가를 마음껏 바꿔오세요. 시청자는 유저가 되어 엠넷 플러스 내 아티스타 게임 페이지에서 매일 가상의 코인을 지급받습니다. 유저들은 그 코인으로 플레이어들의 주식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고 싶은 모든 플레이어에게 분산 투자도 가능합니다. 코인은 주식 거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다양한 이벤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키코. 키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키코이고 저 복화수를 좀 합니다. I can show you the. 어머. 아. 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복화수라고. 내 스타일이야. 이거 랩을 좀 해 줘야? 원래 저런 음악만 하신 분 같아. 천사처럼 앉아 계시다가. 의상 봐. 의상 봐. 의상 봐. 벌써 와. 와 화려하다. 아 옷맥이 죽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코입니다. 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보통꾼은 아니다. 아 이분이셨구나. 아 나 저분 되게 궁금했어. 복화수를 뭐 학원에 다니셨나요? 저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복화수를. 에? 제주를 발견하셨어. 아니 꽤나 잘하시던데 깜짝 놀라가지고. 그 지금 혹시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를 복화술로. 푹 빠지셨네요. 노래를 준비했는데 이게. 대박이지 대박이지. 듣고 싶어요. 저 노래 잘한다. 저 노래 잘한다.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어머 여러분 저 꽂습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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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아야 돼. 꽂아야 돼. 무슨 장르일지 감도 안 한다 진짜. 약간 랍? 어 랍일 것 같지. 야 이거 OO님 걸 해버렸네. 아 이 노래 기대된다. 아 백일인 노래구나. 와 잘한다. 이차는 SUV. 이차는 유니ilt의 종료 유명의 한자리가 된다. 이거야. 이거야. 잘한다. 잘해. When we lay down after doing that to you, you know, you knew that I wasn't better than you. I hope that I could be seeing you really fight with you. Okay, my editor, my editor, my editor. All the things is complicated. You could only fix it, only fix it. Don't worry. Let me tell the truth. Tell me I'm not to get hurt or broken. Even if you can't avoid loving me anymore. 신의진 씨. 네, 로그인해 주셨어요. 애교 자판기. 애교 자판기. 자판기면 누르면 다 나온다던데. 사랑스러워. 공주님이야. 실물이 더 예뻐. 예쁘다. 귀여워. 많은 분들에게 투자 해달라고 애교 한번 시원하게 보여주세요. 엄청 크네. 방금 나 비타민 먹었어. 받아 먹었어. 비타민. 귀여워. 귀여워. 설레네, 이렇게. 진짜 잘했으면 좋겠다. 오, 멈출이이. 아무튼 CRY. 어찌로?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매니저. 몰입해래. 웅, 멈출이. 아, 또. 인기, 만질이. pool. 플레이어 신혜진 씨의 거래시작 가격은? 진짜로? 노래를 잘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무대 매너가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너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잖아 나는 괜찮은데? 아니 내 생각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